9일 기장군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KTX 이음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관광보험공단 기장지사장,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, 기장우채북장,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장 등 총 15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해 KTX 이음정차역 기장군 유치염원 구호를 외쳤습니다.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울경의 중추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산단 등 지역 내 대규모 교통수요의 대응을 위해서는 KTX 이음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